동대문구가 201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강좌 나도 좋은 부모이고 싶다를 운영합니다. 오는 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홍릉문화복지센터 4층 교육장에서 사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합니다. 반건호 경희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제1강 설레는 봄 고된 여름, 제2강 연근은 가을 기다림의 겨울, 제3강 나의 계절은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 성장시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군은 이번 강좌가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지역 내 부모들이 자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훈육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